안녕하세요 카코토의 허프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어제서부터 EMW7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을 드디어 사전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사전계약은 허프로한테 쭉 나가고 있죠 허프로가 아주 최하금리로 해서 해드릴 것을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BMW 7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 생산과정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생산과정을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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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자 여러분 생산 과정을 보니까 뭔가 좀 다르죠? 역시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MW 7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 전기차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. 허프로가 총알 출고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카카오톡의 허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